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장 뷰 고급 기능 익히기 라는 부분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5장의 1절 복잡한 로직과 컴퓨티드 속성 이라는 5장의 1절 부분을 다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컴퓨티드 속성 이라는 부분인데 자 이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머스태쉬를 이용해서 바인딩 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사장에서 다뤄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연산자라든지 다양한 수식을 써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머스태쉬의 공간은 한 줄 정도까지는 표현이 되지만 더 복잡한 걸 표현하기엔 좀 적합하진 않죠 그런 경우를 별도로 컴퓨티드라는 속성에다가 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뷰에서 마련한 속성을 우리가 컴퓨티드 속성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해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뤄볼 건데 이렇게 문장을 그냥 예를 들면 하와유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걸 알파벳으로 우리가 다 대문자로 바꾸는 이런 어떤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컴퓨티드 속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체 소스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디 부분에서 실제 화면에 표현될 부분은 div 엘리먼트 안에 들어있구요 그래서 여기 머스태쉬를 써서 as original message라는 문장을 담고 있는 변수를 통해서 원본 문장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변환된 문장에서 머스태쉬를 써서 fn upper case mess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대문자로 바꿔서 머스태쉬로 바인딩해서 표현을 하는 아주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뷰의 데이터 속성부터 먼저 보면 아까 여기 이제 s, s는 string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 original message 라는 변수에다가 how are you 라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단어들은 소문자로 써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하고 이제 같은 위치에서 또는 같은 레벨에서 computed 라는 속성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다가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fn upper case message 라는 함수를 선언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n upper case message 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선언해서 이제 결과값을 반환하는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s original message가 아까 앞에 데이터에 있던 값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자열은 자바스크립트에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upper case 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 단어들이 다 대문자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this 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s original message 라는 아까 데이터 속성에 선언되어 있던 변수를 접근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s original message에 접근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this 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워볼 예제의 전체적인 흐름 이라고 보실 수 있구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다뤄 구체적으로 다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머스택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복습도 할 겸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괄호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를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쌍을 지어서 연속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머스택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여러분들이 변수라든지 또는 자바스크립트의 뭐 함수나 여러 명령어들을 이 안에다가 표기를 해서 이 안에 있는 결과물 반항 값이 바인딩이 돼서 여기에는 이제 엘리먼트 안에 값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머스택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좋은 점이 html의 값으로 변환되는게 렌더링 된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렌더링 이라는 것은 실행 브라우저가 화면의 표현을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렌더링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게 바로 이 머스택시를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머스택시 안에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물론 변수도 가능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또 함수도 가능하고 또는 여러 그 명령어들을 여러 단계로 여러분들이 그 로직을 만든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쓸 수 있지만 사실 html 엘리먼트 안에서 복잡한 로직을 표현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정도 우리가 일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줄 정도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것은 별도로 빼내서 표현하는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표현하고 그걸 별도의 영역에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컴퓨티드 속성에다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스택시에 전달해서 렌더링을 할 때 먼저 데이터 속성에다가 이렇게 하와유 라고 간단히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건데 자 한번 실제로 예제를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컴퓨티드.html 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예제를 실제로 해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예제에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1 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컴퓨티드.html 해서 책에 있는 예제랑 동일하게 한번 파일 이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html5 해서 이렇게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div 엘리먼트에서 어 우리가 머스택시 이용해서 바인딩 하는 부분은 어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쓸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뷰티파이를 해서 정렬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div에서 id 값을 메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머스택시로 자 요 변수 문자열이 들어있는 변수하고 fnm 어퍼 케이스 메시지 두 개를 이렇게 바인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를 쓰는 거니까 cdn을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cdn도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뭐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일단 요렇게만 해놓고 자 지금 결과를 보시면 어 이렇게 아직은 지금 이 문자열하고 함수가 선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뷰 개체를 생성을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해서요 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어 뷰 객체를 생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이제 메인으로 연결하는 거는 어 지난 4장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다 이제 알고 있으실 거구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s 오리지널 메시지를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표현된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 여기다가 제가 뭐 헬로 라고 한번 써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헬로 라고 쓰고 저장을 하면 헬로 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컴퓨티드 속성에서 어 FN 어퍼케이스 메시지를 지금 디스를 통해서 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적으로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구요 자 한번 뭐 간단하게 좀 다른 것도 한번 표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하나 뭐 문장으로 뭐 뭐 하이라고 자 이렇게 간단한 거를 잘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 자 FN 어퍼케이스 메시지에다가 한번 이제 연결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일단 커멘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return s 뭐 하이 자 그리고 에스 오리지널 메시지 에다가 하이 라는 문장을 이제 연결해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가정하면 자 이거 실행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잠깐 제가 이제 F12키를 눌러서 어떤 오류가 나왔는지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s 오리지널 메시지가 not defined 정리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his 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this 라는 키워드는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이 view 객체의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this 를 반드시 써 주시고 점을 찍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view 객체에 있는 s 오리지널 메시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 hi 도 마찬가지로 this 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hello how are you hi 라고 해서 뒤에 이제 hi 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하면 여기 데이터 속성에다가 문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티드 속성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드 로직이 복잡할 때 쓰시면 되고 컴퓨티드 속성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할 때 캐시를 하기 때문에 어 반환 값이 만약 동일할 때는 어 이 캐시에 있는 걸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스태쉬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바인딩 할 때 부담이 적어서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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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